자동차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갈등,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특히 정비업체들은 보험사들이 수리비용을 축소하고 그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불만이 컸는데요. 정부의 중재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 상생방안을 마련합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정비업체는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리비용이 적정한지를 놓고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정비업계는 보험사가 사실상 협력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대신 수리비를 깎거나 늦게 지급하는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청구한 수리비가 적정한지 고객을 대신해서 손해 사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법에 근거해 보험사들이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거래는 상생법 대상이 아니라며 조사를 거부했고, 중기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경고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자칫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지만, 중기부가 업계 의견을 더 수렴키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손해보험 업계와 정비업계 단체들도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상생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데 합의하면서, 이른바 상생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업계 실무자들이 모여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수리비 지급 체계, 손해사정 관행 개선 등 상생한 마련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르면 하반기 중 상생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어쨌든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수리비를 둘러싼 해무근 갈등, 봉합할 수 있을까요? 이 소식 취재한 손석우 기자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지난 3월만 해도 중기부나 보험사들 양측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중기부가 실태족사에 착수했던 것은 정비업체들의 민원이라든지 신고가 잇따랐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신고한 이유가 수리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비업체들은 보험사들이 수리비를 부당하게 깎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보험사들과 대립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이런 고질적인 업계 문제를 놓고 법 해석 여부를 따져서 손보 업계와 소모적인 대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업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나 정비업체들도 그동안 워낙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에 누구 한쪽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보단 중기부가 마련한 이런 협상 테이블에서 상생 방안을 찾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은 양 업계가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는 것 이 자체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중기부가 주관해서 업계 실무자들이 모인 간담회가 두 차례가 열렸습니다. 정비업계 단체들을 하고요.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이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내면서 의제를 정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보험사들의 수리비 미지급과 관련해서 미수금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 합리적인 미수금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적정 수리비 책정에 관해서도 상생 방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손해 사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 개선 등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협의만 끝나면 좀 갈등이 완전히 봉합이 될까요? 이번 상생 방안을 협의한다고 해서 손부업체들과 또 정비업체들 간의 갈등이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요. 업계 합의를 끌어낸 것이 적정 공인비였는데 이게 8년 만에 손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합의를 보고 나온 이후에도 양측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또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다만 이번 상생 방안 마련이 사안별로 따졌을 때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합의를 해나가는 그런 새로운 문화나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